광주 성시화운동본도가 임혁원과 이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동명교회 이상봉 목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분노와 다툼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란다며 기도를 통해 모든 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보금화, 광주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조선간호대학교 명예교수인 민순 권사를 강사로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와 NAP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살펴보는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